네, 우리 변호사. 우리 집 변호사는 아닙니다. 국민 변호사, 용기 있는 공익신고 제보자 변호사, 김규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한 3주 만에 뵙는 건가요? 2, 3주 뵌 거죠? 뵌 것 같습니다. 네, 그날 제 기억으로는 이 멋쟁 해병에 이종호 또 누굽니까? 뭐, 병호차의 성은선대, 산불토반. 이 기타 등등이 바로 하나의 중요한 카르텔들이다. 그것을 멋쟁 해병에서 지난 시간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던 거, 본질적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으십니까? 그 생각은? 네,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멋쟁 해병 카톡을 공개하신 게 현 정권의 본질을 공개한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변호사님. 예, 예.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수사가 좀 더 확대가 됐으면,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꾸준하게 가야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실 텐데, 한동훈이가 제3자 특검법을 하겠다 그러는데, 싹 오리발 해밀었어요. 오리발 전문가입니다, 이제. 처음에는 독소조항이네, 야당 추천이네, 문제 삼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3자 특검 하다가, 그것도 받겠다고 하니까, 저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제보 공작까지는, 자. 그래서 그것도 넣어라, 라고 하니까, 또다시 주랭랑을 치고, 이번에는 공수처 수사가 끝나고, 하자는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네. 네. 뭐,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동훈은 그 멋쟁이명이 안 나오죠, 그 사람. 거긴 안 나오죠. 끼지도 못했어요. 네. 거긴 못 낄 것 같아요. 거긴 뭐, 대단한 사람들이 다, 딱 앉아있는 것 같아요. 네. 참 그 실체가 언젠가는 좀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네. 결국 이제 박근혜 정권 때도, 네. 그 뭐, 미르제단이라든가, 최순실이라든가 하는 그런 이제 비선들이 정권 말에 결국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권 말로 갈수록, 어떤 일종의 그 내부에서부터, 뭐, 서서히 무너지면서 이런 것들이 서서히 껍질이 벗겨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실이 언제나 밝혀지니까. 어제 변호사님께서는 권성동 의원을 고소하셨죠. 그 내용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아, 우선은 권성동 의원이 제가 아직 공익신고자이고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 권성동 의원이 기자회견도 하고, 페이스북에 글도 쓰고, 방송에도 나가고 하면서, 그 사람이 김규현 변호사다. 이 사람은 민주당과 내통을 해서 공작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뭐, 기자회견도 하고 막, 발언을 막 했어요. 한두 번 한 게 아니죠? 엄청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한 번 세어보니까 한 13번 정도 전후로 그렇게 했더라고요. 네.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은 5선 국회의원이시고, 좀 굉장히 좀 권력도 대통령이랑 친하다고 하고, 그런데, 일개의 그냥 변호사, 정치인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닌, 그런 사람을 이렇게까지 저격을 한다는 거는, 뭐, 저로서도 좀 의아한 일이고, 약간 좀 스토킹을 당하는 듯한 느낌도 들고. 아, 스토킹이요. 네. 그리고 이 분이, 와, 저를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그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막 하셨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 뭐, 정쟁으로 자꾸 몰고 가고, 순수한 재보를 정쟁으로 몰고 가서, 진흙탕으로 만들려고 하고, 하다 보니, 저도 뭐 결국에는, 그래, 그러면 다 이름 까고 하자, 라고 하고, 신상을 공개하고 한 것이거든요. 어디, GTV 신고, 어디 방송에 나가서, 내가 바로 나다, 그 얘기하셨죠? 네, 당당하니까, 저는. 근데 이제, 엄연히 공익신고자는 보호받아야 됩니다. 네. 인적사항을,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보도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처벌받게 돼 있어요, 법을. 얼마나 많이 받아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오, 쓰레구나. 그건 왜 그러는 거죠?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려고. 그렇죠. 공익신고자를 보호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익신고자의 신상을 까발리고, 공격하고, 이러면, 그게 이제 공익에 반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공익신고. 그럼 누가 공익신고를 하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처벌규정까지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를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서슴없이 어기고,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에 따라서 이 사건을 은폐하고, 이런 목적으로 그냥 저를 공격하면서 서슴없이 제 이름을 공개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에 대한 어떤 모욕적인 그런 발언도 많이 했죠.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까지 추가로 걸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걸면 진흙탕이 돼버려요, 또. 아시잖아요. 네. 수사 과정에서 뭐 이거는 뭐 모욕성 발언이 되니 안 되니 하면서 뭐 또 진한해지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다만 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죄는 깔끔합니다. 아, 그래요? 김규현은 공익신고자다.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면 처벌받는다. 권성동은 김규현의 이름을 공개했다. 아, 이거 어디서 수사합니까? 경찰에 신고하셨나요? 저는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창을 제출했습니다. 아, 여의도 가까우니까 영등포경찰서에 하신 건가요? 네. 뭐 조사도 편하게 받으시라고요. 아, 그렇지. 가까운 데서. 가까우니까.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깔끔하기 때문에 뭐 저는 쟁점이 이렇게 크지 않아서 수사도 빨리 간단하게 될 수 있다. 명예훼손죄. 그래서 명예훼손죄는 빼고 이것만 일단은 고소를 한 것입니다. 백혜령 경정이 좀 맡으면 좋은데, 안 되겠지? 아, 이미 황국지구대로 가버렸어. 황국지구대로 좌천당했지. 예,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경찰이 어떻게 처리하느냐도 한번 뭐, 과연 정권의 외압이나 뭐 이런 부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성동 의원이요, 정원유착, 제보공작, 사기탈액으로 변호사님을 비난했네요. 예. 하나하나 좀 얘기해 주세요. 정원유착 하셨어요? 제가 유착공작을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하려면. 참 뭐 저도 권성동 의원 그걸 들으면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아, 더 제가 열심히 할 걸. 저는 진짜 제가 아는 거 순수하게 이런 게 있다. 라고 기자, 언론사한테 갖다 주고. 공수처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제보하고. 그게 탑니다. 아, 정원유착이라는 건 정치하고 언론이 유착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저 사건, 채널A 사건 아닌가? 하여튼 뭐. 검언유착이구나. 검언유착 같은 거. 그거는 문제가 심각하죠. 왜냐하면 검찰은 수사기관이니까. 검찰이 야, 내가 수사를 하고 싶으니까 이거 고발장 줄 테니까 네가 고발장 나한테 접수해. 그렇죠. 써준 고발장을. 네. 저는 제보하는 신고서도 제가 썼고. 단톡방, 노은파일 조작된 거 하나도 없고. 그거 있는 그대로 그냥 갖다 줬거든요. 언론이나 또는 야당 이런 데서 받은 자료가 하나도 없고. 네. 고발 사주는 검찰이 고발장을 써준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제가 제보한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경찰서에 고발하는, 고발인, 고소인 이런 사람들 다 공작원인가요? 그러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제가 생각해도 좀 권성동원이 딱하긴 합니다. 딱해 보여요? 왜요? 그러면 이런 제보를 해서 이게 의혹이 생겼으면 내용을 공격해야 되잖아요. 아, 그게 아니다. 그렇지. 근거도 제시하고. 그렇죠. 그게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 건데. 이종원은 김건희가 이종원을 오빠라고 부르지 않았어.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알기로는 모르는 의사야. 그건 근거가 없어. 이래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를 내용적으로 반박을 할 수가 없는. 보통은 이런 경우에 뭘 합니까?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이 말을 주장을 한 쟤를 믿을 수 없어. 쟤는 믿을 수가 없는 놈이야. 그렇기 때문에 김규현은 믿을 수가 없는 놈이다. 쟤는 유착군이다. 공작원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라 이건 정말 최하의 전술이고 이거밖에 쓸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좀 딱하다는 거죠. 언론에서는 비열하다고까지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뭐냐면 저도 검사를 해봤잖아요. 아 그러신가요? 피고인들이 궁지에 몰렸을 때 정말 이제 빼박이다 싶을 때 마지막으로 시도하는 게 목격자를 비난하는 것. 아 그래요?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 예를 들면 저기 성폭력범위 재판정에서 피해자를 보고 쟤 꽃뱀이야. 네가 원했잖아. 이렇게 공격하는 건데 이게 정말 뭐 없을 때 쓰는 마지막 최후의 바락 같은 거거든요. 권성동 원인이 뭐고 멋쟁 해병이라든가 그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겉으로 드러난 것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저혈환 수단을 쓴다는 것이 저는 본인이 뭔가 꿀리는 게 있거나 아니면 용산이나 이런 데서부터 오더를 받았거나 오더를 받아도 그렇지. 어떻게 13번이나 우리 김기현 비논사님을 비난해 그러니까요. 비난해야 아니라 이름을 딱 저한테 꽂히셨나 봐요. 아 그래요? 이러다 정들면 안 되는데 하하하하 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사기 탄핵이란 얘기를 했는데 사기 탄핵은 뭐예요? 무슨 용어예요? 사기 탄핵은 희한한 건성동 원의 컴플렉스에서 나온 말인가 싶기도 해요. 사기 탄핵이 언제 처음 나왔냐면 박근혜 탄핵 때 나왔죠. 아 그런가요? 박근혜 동 탄핵 때 태극기 부대 이런 분들이 그때 거기서 탄핵 반대 집회 하면서 사기 탄핵 무효 이런 발언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권성동 의원이 어떤 분이냐 하면 그 당시에 법사위원장으로 탄핵에 찬성하고 저희가 나가서 법사위원장으로 탄핵소추위원으로 헌재에 나가서 박근혜을 탄핵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던 맞아요. 장본인입니다. 네. 그걸로 인해서 국민의힘의 어떤 강경한 국민의힘 보수 세력 그쪽으로부터 아직까지도 비난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죠. 태극기 세력은 지금도 권성동을 저 박근혜를 탄핵시킨 나쁜 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안에서도 공격받는 그러고 있기 때문에 권성동은 약간 탄핵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그걸 만회하려고 예. 그래서 또 사기탄핵이라는 주장을 남한테 또 하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김문수처럼 예. 그런건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저는 예. 생각이 들어요. 네. 초반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공익제보의 중요성 이번에 권성동 의원을 영도포 경찰서에 고소하시면서 사실상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중요성 이런 것들을 또 변호사님이 공익적 활동을 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공익신고를 하고 나서 좀 여러 걸 많이 느낀 바가 있습니다. 네. 아 이제 우리 사회에는 약간 아직도 근데 그런 풍토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공익신고자나 공익제보자들을 보호받아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신상을 보호해줘야 되고 어떤 있을 수 있는 사측이라든가 권력이나 이런 것으로부터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도 좀 부실합니다. 저도 이제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뭐 누구는 유명해져서 손님이 많이 오냐 이렇게도 묻는데 거꾸로 해요. 네. 공익제보자인 변호사 이렇게 논란이 되는 변호사한테는 손님이 잘 안 옵니다. 그래요. 아이고. 네. 그래서 저도 타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변호사니까 저는 뭐 그래도 아직까지 생계에는 큰 지장이 없게 살고 있는데 네. 우리 사회의 다른 공익제보자 신고자분들 예를 들면 그냥 회사를 다니다가 신고하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은 당장 회사에서 잘리고 그렇겠죠. 어느 회사에서도 취직이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렵게 사시거든요. 이번에 그런 분들을 만나보고 이제 삶을 보고 하면서 와 이거는 좀 개선해야 되겠다 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정치에서 어떤 진영을 막론하고 네. 아니면은 회사에서도 사측 노측 뭐 이런 걸 막론하고 자기들의 진영의 어떤 논리나 이익을 네. 만을 생각해서 어떤 공익제보자가 나타나면은 공익제보를 한 거는 그 자체 그 용기만으로 보호를 받아야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건데 네. 어느 진영이든 이게 나타나면 쟤가 우리 진영에 도움이 돼? 안 돼? 이거부터 판단을 하려고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진영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은 쟤는 공익신고자 아니야. 공익제보자라 아니야. 쟤는 보호하면 안 돼. 이렇게 이게 정쟁이 돼 버려요. 네. 이 부분은 조금 자중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일단 공익신고자 제보자가 됐으면 그건 그 자체로 일단은 존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놔두고 그 내용이 이제 맞냐 아니냐 그거는 이제 법원이든 어디서든 따지게 되겠지만 사람 자체를 이제 자꾸 폄하하고 막 이제 밀어내려고 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좀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네. 공익신고를 한다는 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네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을 다 던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도 그렇지만 제 삶이나 생계가 지금 막 굉장히 많이 바뀌어 버렸고 네. 또 제가 알던 인간관계 물론 이제 멋쟁의 명 단톡방은 물론이죠 거기 분들하고는 완전히 인간관계가 파탄이 완전히 파탄이 났고 그 외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뭐 물론 저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도 많지만 네. 팔짱 끼고 보시는 분들도 생겨나요 그렇죠. 김규현이 뭐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쟤 저런 놈이었어 무슨 목적이 있는 거 아니야 뭐 네. 이렇게 그냥 보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도 생각하는 거 쟤 나중에 나하고 통화한 녹음 파일도 다 갖고 있나 나중에 나도 찌르겠네 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 인간관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권성동 의원은 그럼 영등부경찰서에 출두해야겠네 그죠 네. 그래야죠. 접수증을 줬는데요 영등부경찰서에 고소장 내니까 네. 접수증에는 11월 하순경까지 수사 완료 예정이다 아 정말요 요즘에는 이게 접수증에 수사 완료 예정일 뭐 이런 걸 적어서 주더라구요 그거를 뭐 한 3개월 정도 샀나봐요 네. 그래서 한 11월 말일 정도를 적어서 주던데 과연 그때까지 수사를 끝내는지 아니 또 뭐 영등부경찰서장한테 뭐 전화 가는 거 아니에요 용사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하하하하 어 그러니까 말입니다. 어제도 사실 뭐 실랑이가 있었어요 네. 민원실에 들어가고 고소장 내려 들어가는데 저와 함께 해병대 예병연대라든가 같이 가셨더라구요 고소지자관들이 같이 힘을 실어 주시려고 같이 오셨는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어떤 팀장급 간부 경찰관님이 나오시더니 김규현 변호사하고 법률대리인 변호사 두 분만 들어오시죠 나머지는 여기서 못 들어간다 그래요?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 얘기해 어 그러면서 뭐 이상한 위정을 내 청사관리규정이고 뭐 위협 우려가 있고 뭐 아니 우리가 고소장만 내고 나갈 건데 뭐 우리가 거기 가서 소란을 피우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왜 막습니까 그걸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민원실이 아니냐 민원실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래서 신랑이가 한동안 있었어요 그래요? 언론사 기자들도 다 와 있었구나 예 다 찍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 들어갔습니다 아 근데 굳이 왜 막냐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해야 되니까 네 거기서부터 뭔가 와 이 사람들이 역시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직원분들도 인식하고 계시구나 네 아 이런 걸 느꼈습니다 자 그 멋쟁해병에도 등장하죠 김용현 처장 아 네 이 양반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거의 뭐 막가자는 인사가 아닌가 아 왜요 네 지금 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는 사람들 중에 그게 아닌 사람을 찾기가 더 어렵긴 한데 네 경호처장이 국방장관에 임명되는 얘가 거의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경호처장은 대통령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상이나 자기 신념이나 이런 세계관이 대통령한테 맞춰져 있는 사람이죠 국방장관은 대통령이 아니고 나라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사람인데 네 경호처장을 하다가 그건 어떻게 대통령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신복인데 국방장관으로 이 사람을 보낸다는 것은 나라를 지키라고 보내는 거냐 네 아니면 대통령을 지키라고 국방장을 지키라고 국방장을 지키라고 아 아 일단 이런 철학적인 측면이 일단 있고 네 그리고 최해병 사건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김영현 처장은 거기 나오는 언급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이게 구명 로비 루트라든가 뭐 그 이후에 박정은 대령에 대한 수사라든가 네 그리고 김영현 처장은 군을 지금까지 인사나 이런 걸 좌지우지 해왔다고 일컬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라 더욱더 좀 그럴싸한 거고요 네 그런 분이 와가지고 과연 최해병 사건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국방부조사본부 군검찰 군사법원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려고 할 것이냐 음 너무 자명한 얘기죠 지금 박정은 대령의 변호인이시죠 네 박정은 대령 재판이 9월 3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7차 공판이 있습니다 네 이종섭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 군사법원에 그 법무관들 뭐 인사를 할 수가 있다 그렇죠 김영현이가 국방부 장관인데 바로 그 처음 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군사법원 군검찰 군경찰 군사경찰한테는 국방부 장관이 대법원장이면서 법무부 장관이면서 경찰청장인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오 군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군요 군사업체계가 네 군사업체계는 국방부 장관을 정점으로 해서 모든 걸 장관이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저희는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게 주요 목적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김영현의 주요 목적은 군법원 또 군경찰 또 어디라고 써서 쓰는데 군사 아 군검찰 군검찰 아 검찰까지다 네 박정원 대령한테 아주 확 띄었구만 띄었어 네 말도 안 되는 구조죠 네 네 네 법원검찰 경찰에 다 따로 있잖아요 네 전제를 하는데 군사에서는 국방부 장관에 다 관장을 하니까 예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네 지금 그 얘기가 나온 거죠 언론에서 나온 건데 최상병이 소속된 포병만 수색에 투입되기 전에 급류에 휩쓸 수 있다는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았다 네 네 임성근이가 수색을 재촉해서 그럴 새가 없었다라는 중대장 진술이 나왔습니다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게 뭐냐면은 네 군에서 어떤 작전을 하게 되면은요 수색 작전이든 뭐든 위험성 평가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아 왜냐하면 당연히 이 작전이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성공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려면 당연히 위험성을 알아야죠 네 네 그래서 이 수색작전을 실종자 수색작전을 하기 전에도 거기는 최해병이 소속됐던 포병뿐 아니라 예 보병 수색 공병 뭐 이런 다양한 부대들이 가 있었어요 다 해병되죠 네 네 모든 부대가 위험성 평가를 했습니다 사전에 아 네 그래서 그 위험성 평가를 한 문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번에 국회에서 추미애 의원실에서 추미애 의원실은 보좌관이 네 그걸 자료 요구를 했어요 네 가져와봐라 그래서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았더니 어 보병 공병 수색 뭐 이런 다른 대대는 다 위험성 평가를 했고 거기 보니까 사고 위험성 높음 아 그렇게요 네 급류가 조류가 빠르기 때문에 여기에 휩쓸려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 네 그리고 이 물이 흐르고 있는 물 밑에가 모래이기 때문에 지반이 침화되거나 붕괴되서 또 물에 빠져 사고가 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위험하다 아 위험하다 그래서 그 부대들은 그렇게 위험하게 수색하지 않았죠 물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질 않았죠 네 그런데 네 어 그런데 포병대대 체병이 소속됐던 포병대대들만 이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한 건데 그냥 뭐 무시한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하지 않은 거 하지 않았어요 아 그렇다면 과실이 있잖아요 위험성 평가를 했다면 다른 보병이나 다른 대대들처럼 그 위험한 수색작전을 안했고 그럼 체병도 안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포병대대는 안했을까 그 왜 그런 겁니까 라는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그 의문에 JTBC가 답을 한 거죠 또 추가 취재 왜 안했을까 라고 추가 취재를 해보니 네 포병대대 현장 지휘관들은 우리는 하려고 했다 하려고 했다 그런데 우리는 하려고 하고 준비 중이고 실제로 하고 있었는데 위험성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임성근 사단장이 현장에 나타나서 야 니들 왜 빨리 병력을 투입시키지 않고 뭐하고 있어 왜 꾸물대고 있어 아니 지금 위험성 평가를 하고 있는 빨리 투입시켜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지시를 했느냐 그 중대장이나 대대장은 아마 현장에 언론사 기자들이 막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뭔가 병력이 실제로 움직여서 막 수색을 하고 하는 그런 능동적인 모습을 그걸 카메라에 보여주고 싶어서 위험성 평가를 생략하고 빨리 들여보내라고 한 거 아니냐 라고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강경하게 사단장이 막 얘기를 하니까 위험성 평가를 못하고 그냥 병력을 투입시키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날 최해병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근데 그게 중대장 진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필 진술서도 받쳐주는 게 나왔죠 그러한 중대장들의 진술서가 해병대 수사단이 초동 수사를 할 때 박정은 대령이 할 때 그때 그런 진술서를 확보했다는 거예요 아 박정은 대령이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사단장의 명백한 과실이다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단장은 임성근 사단장까지 입건을 해서 피의자로 넣어가지고 경북경찰청에 이첩하겠다는 수사결과를 이종섭 국방부장관까지 보고하고 승인받아서 한 거죠 그런 근거 자료까지 다 보고한 거네 그렇죠 해병대 수사단이 이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까지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기록이 회수되고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검토되고 또 경북경찰청에서도 수사가 이뤄지고 임성근 무혐의 받고 했지 않습니까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 경북경찰청 수사결과 이런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빠졌대요 없어져 버렸어요 싹 그거 집어서 딱 빼버렸구나 황당한 일이죠 이런 내용을 이런 내용을 기재를 하면 임성근 사단장 무혐의를 할 수가 없죠 그렇지 엄청난 백의 압력을 가했구만 그거는 완전히 임성근 확실히 봐주라고 얘기한 거네요 이런 있는 사실들 조차도 누락시키고 이렇게 할 정도로 뭔가 힘이 가해졌다 그렇게 조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변호사님 판단을 봤을 때 법조인으로서 임성근이가 위험성 평가를 하지 말고 야 얼른 카메라 왔으니까 그거 생략하고 빨리 투입해 라고 해서 우리 최승근 상병이 하늘나라로 갔잖아요 이건 무슨 죄입니까 일단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됩니다 지사죄가 되는 거죠 이게 본인이 사단장으로서 안전을 중시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임성근 사단장이 거기서 현장 병력을 봤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지시는 왜 빨리 병력 투입 안 시켜 병력 투입 시켜 이게 아니고 예 상황이 어떠냐 안전하냐 어떤 수색을 하는 것이 좋으냐 네 라고 묻고 그걸 검토하고 작전을 하도록 지시하는 게 최우선이었어야 합니다 기본이잖아요 기본이죠 근데 현장에 막 도착해갖고 현장 상황이 지금 뭔지도 모르는 사단장이 대뜸 거기다가 대고 야 빨리 병력 투입 시켜 라고 지시를 한다는 것은 그건 그 자체로 굉장히 무책임한 거고 윤석열은 거기 왜 간 거예요 현장에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었어요 안 가도 되죠 그리고 보통 안 가죠 사단장은 현장에 왜 갔겠습니까 중대장이나 대대장급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포항에서 물난리가 났을 때 잘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와서 칭찬하고 했잖아요 또 하고 싶었겠죠 아 자기는 또 뭔가 공을 세워 갖고 사령관이 되고 싶었겠죠 그럼 그것이 업무상 과실치사죄 분명해지면 법원에서 얼마나 형량이 나오는 거예요 법정령은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치사인데 너무 약하지 않아요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사가 너무 약해요 그래서 그걸 올리자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이게 약간 민간에서는 이런 걸로 사장이 처벌받은 이런 것들이 많아요 아 그렇겠네요 네 찾아보면은 공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화재 났을 때 막 네 공장에 사장이 방문해요 사장이 방문했을 때 막 그냥 보고 막 말하잖아요 이거 왜 빨리 빨리 일을 안 시키나 빨리 빨리 일시켜 이랬다가 사고 나면은 뭐 기계가 막 틀어진다든가 그러면 사장 책임집니까 안집니까 집니다 아 사장이 그런 지시 때문에 뭔가 안전을 도외시하고 빨리 하려다가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그럼 감옥가요 사장은 네 감옥 가든지 벌금을 내든지 집행위를 받든지 어쨌든 처벌이 되는 겁니다 임성근 사단장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임성근이가 공수처에 그 핸드폰을 제출했죠 그래서 뭐 포렌식을 받고 있다라는 언론 기사를 봤는데 몇 달째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몇 달째 원래는 청문회에 나와서 자기 비법 모르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랬잖아 그거 어떻게 된 거야 기억이 안 나 이제 아니 아니요 아직도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비밀번호를 못 풀어서 그걸 이제 열심히 풀려고 하는데 일부 내용을 복원했다고 합니다 아 공수처에서요 네 비밀번호를 몰라도 뚫을 수 있는 일부 내용이 있는가 봐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임성근 사단장한테 참관을 시켜준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은 여전히 자기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싶은데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아 기억을 기억이 안 나서 알려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일부 내용은 뭘까요 글쎄요 그거는 뭐 저도 보질 못해 가지고 알겠지만 근데 뭐 중요한 내용일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래요 아 비밀번호를 못 풀었는데도 확인을 할 수 있는 휴대폰 내 정보라고 한다면 뭐 아주 내밀한 그런 섹터에 있는 건 아니겠죠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만약에 임성근의 핸드폰이 다 까진다면 네 어떤 내용들이 나올까요 뭐 드디어 이제 임성근 어떤 구명로비의 실체 이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 왜냐면 임성근이 그때 그 당시 누구한테 전화를 했고 누구랑 카톡을 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다면 네 거기에서 좀 그 당시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실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진실의 파편이라도 사표 내지 마 뭐 사표를 내려고 했다가 내지 마 이종석 장관이 전화했다고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네 뭐 결국 누가 사표를 내지 말라 했는지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은 과연 누구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려고 한 것인지 뭐 그런 정황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것만 제대로 포렌식으로 풀어도 이 멋쟁 해병과 이 박정은 대령 외압 사건은 상당 부분이 밝혀질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뭐 사실은 이제 특검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어떻게 하면 그 포렌식 그 비밀번호를 깰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수처에 가셔서 진술도 다 하시고 네 갖고 계신 친구도 다 제출하시지 않았습니까 꽤 된 것 같은데 한 달쯤 넘지 않았나요 이제 거의 두 달 다 돼 갑니다 네 그래요 네 공수처에서 뭐 진전이 좀 있어요 네 저한테는 알려주질 않아서요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연락이 특별히 오는 것도 아니고요 네 저도 뉴스를 통해서만 수사 진행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추천권 때 변호사님이 제공한 그 진술과 증거물에 입각해 산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 맥락이 잡힐 수 있는 겁니까 그게 공수처에서 수사한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제가 제보한 사람들이나 뭐 이런 걸 토대로 거기서부터 수사를 뻗어나가야 되잖아요 뭐 통신 내역도 하고 소환조사도 해보고 압수수색도 해보고 네 그런 것인데 뭐 어떻게 보면은 저번에 공수처가 뭐 대통령의 수사 기록을 뭐 한 3개월치를 확보했다고 네 나왔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 또한 뭐 일종의 소기의 성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은 듭니다 아 근데 다만 뭐 저는 1년 전부터 쭉 중상창 얘기해 보듯이 공수처로는 네 이 수사를 대응한다는 게 굉장히 좀 부족하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실제로 1년이 지났는데도 뭐 별다른 수사 진척이 없는 이 상황을 볼 때 뭐 어떻게 보면 제 말이 맞았다고 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하루빨리 또 특검을 해야 된다 그럼 공수처에서 그 그 확보했다고 하는 윤석열의 개인펀 네 그리고 다른 관계 관련자들의 어떤 통화 기록 네 이런 거는 공수처에서 발표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네 이런 것은 어떤 부분에 대한 참고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수사 외압에 대한 것이 되는 거죠 윤석열이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때 윤석열이 누구랑 통화를 했고 하는 부분에 있으면 과연 그럼 그 사람한테 어떤 지시를 했는가를 추단할 수 있는 정황 증거죠 네 네 자 다음 주 화요일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 주 화요일날 박정훈 대령의 몇 차 공판이죠 7차 7차 거기에 증인으로서 이종섭이가 나옵니까 네 이종섭 장관하고 이종섭 장관의 군사보좌관이었던 박진희 소장입니다 아 박진희의 뭐 업무 수첩이 뭐 나왔다 그런 얘기도 들리는 것 같은데 네 뭐 그런 것도 들리더라고요 김종대 전 의원이 얘기했었어요 네 그것도 수사기관에서 좀 드러났던 것 같은데 뭐 예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뭐 하여튼 증인심은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충 그래도 뭐 문제되지 않을 측면에서 봤을 때 증인심은 이종섭한테 뭘 물어봐야 됩니까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 측 입장을 봤을 때는 대통령이랑 무슨 얘기를 나눴는가 아 그리고 무슨 타임라인별로 무엇을 했는지를 물어봐야죠 아 그럼 이종섭이가 답변할까요 뭐 본인은 선서를 하고 진실만 말하겠다고 했으면 답변을 하는 것이 맞겠죠 네 공직자로서 네 물론 진술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 그 박진희 보좌관한테는 어떤 것들이 추궁이 될 것 같습니까 이종섭 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이를 처리한 실무자잖아요 보좌관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예 물어봐야겠죠 둘이 말이 맞는지도 봐야되고 아 그러면 이종섭 박진희에 대한 증인신문 이후에는 재판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이후에도 아마 저희가 추가로 증인신청을 한두 명 정도 해서 아 네 한두 번 정도 재판이 더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엔 아마 선고 네 1심 선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군사법원 분위기는 좀 어때요 변호사님 보시기에 뭐 제가 보기에는 군판사는 워낙에 포커페이스여 가지고 아 예 그대로 다 믿을 수는 없다 오해지고 뭐 그래 근데 다만 민간법원하고 분위기가 확실히 좀 달라요 그래요 네 민간법원처럼 우리가 사실조회나 뭐 제출명령 신청을 하면 민간법원 바로 딱딱딱딱 기일 외에서도 받아주고 보통 한 일주일이면 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 네 네 느려요 느려요 네 굉장히 느리고 일부러 느린 건지 아 아니면 그냥 다른 이유로 느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고 그래서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상부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인가 네 라는 의심도 드는 것도 사실이고 속 시원하게 이제 우리 편이다 라는 생각 안 듭니다 아 그래요 물론 이제 판사가 어느 한쪽 편을 들면 안 되겠죠 그렇지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확실히 이제 우리 편은 아니다 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용산이 보기에는 못 믿어 온가봐요 아 그래요 여전히 아 아 그래서 뭐 저희는 또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러죠 자 마지막으로 권성동 의원하고 이제 결국은 싸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앞으로 우리 김기현 변호사님 공익 신고자로서 큰 일을 하셨는데 어떻게 싸워나가시는 거입니까 뭐 일단은 수사가 되는 걸 봐야겠죠 고소를 했으니까 네 권성동 의원 죄값 치르도록 네 계속하고 네 그리고 뭐 수사 결과나 이런 걸 봐가지고 네 네 추가적인 소송도 저희가 검토를 하신 손해배상이라든가 아 아 아니면 이제 국민의힘 다른 의원들 음 또 있나요 네 뭐 사실 뭐 국민의힘 그 TF 있잖아요 뭐 뭐 뭐 사기탄핵인지 아님 정권 방탄인지 모르겠지만 뭐 TF가 있습니다 네 네 네 거기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를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싸워주시고 네 항상 함께해 주시고 파이팅하시고 네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